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하우스 대표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서구 평리동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토지가격으로 건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소개해드릴건데요 기존에 노인심토로 이용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과 3층 부분에는 방이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1층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공간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8m 통과 도로이고요 오늘 건축물의 고무적인 건 우측편에도 도로가 있고 옆쪽으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축물을 소개해드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외관만 봐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 짐작이 되실거에요 오늘 건축물의 사용생의 일자는 86년도에 지었고 약 40세가 되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외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사용을 많이 했던 빨간색의 벽돌로 외부 마감이 되어 있고 간판이 걸려져 있는 부분으로는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부분과 3층 부분에 방이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매매 가격이 토지 가격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기에 멸실 후에 신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텐데요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전기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게 되면 1층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옥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업지역에 요즘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도 평당 금액이 굉장히 우상향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 거래는 되고 있지 않지만 토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건축물은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천만원에 금매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점입니다 1층 부분의 면적이 146제곱미터입니다 상업지역인 만큼 건폐율을 최대한 살려서 건축을 했기에 충분히 활용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1층 부분 확인하고 저는 2층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심토로 활용을 했던 만큼 방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난 안내로도를 보게 되면요 2층 부분에 총 7개 호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벽을 만져보니까 옹벽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드리면 어르신분들이 쉬었던 공간이 명력하게 보이고 있죠 우측편에도 욕실이 나와 있고요 정말 아쉬운 건 현재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부 구조를 꼼꼼하게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건축물 나와서 임장을 해보신다면 내부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층 부분이었고요 저는 이제 계단실을 따라 3층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3층 부분도 2층 부분과 동일합니다 총 7개 호실로 운영이 됐었고요 2층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난 안내도의 도매는 동일합니다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오늘 건축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건축물의 옥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토지가격으로 건물도 매수하실 수 있는 조건이지만 건물은 연식이 40년 가량 되어 현재는 리모델링 또는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산업지역에 평당 천만원으로 나와있는 금매물이니 어느 정도의 건물에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업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평수 87.21평 연면적 131.93평 매매금액 8억 7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은행융자 현재 3억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억 7천 정도의 인수가가 계산이 되네요 건축물 앞쪽으로 도로가 있고 좌측편에도 도로가 있고 우측편에도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다 판단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주거지역보다는 더 높은 효용가치를 나타내죠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폐율은 토지면적에 얼마만큼 지을 수 있냐 용적률은 토지면적에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니 오늘 물건 변신 한번 해보고 싶으신 고객분들 나오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챙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